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링어 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friday march 29 2019 2019년 3월 29일 금요일자 new york times in memory 기사 세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geek economy geek economy 하면 재능 공유 경제 1인 계약자 경제 1인 기업 경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버처럼 이렇게 우버라는 회사가 그 이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자유 계약을 합니다 1인 계약자 경제 재능 공유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재능 공유인 재능 마켓이라고 있죠 커몽이나 뭐 오투잡 이런데 있죠 다 그 자기 재능을 이렇게 다 일대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죠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재능만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일회적인 계약이죠 일회적인 계약 이런걸 1인 기업 경제 재능 공유 이제 이제 1인 계약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거 이런 것을 geek economy 이렇게 합니다 자 geek economy lyft prices ipo at 72 dollars a share marking rival of geek economy to wallstreet lyft 는 이 회사 이름입니다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회사 이름인데 우버나 비슷한 회사입니다 그 이제 차 이렇게 태워주고 이렇게 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철자가 이제 lyft 원래 lyft 는 차를 태워주다 는 말입니다 리프트 하면은 자 프라이스는 동사입니다 가격을 정하다 가격을 매기다 ipo 이니셜 퍼블릭 아프링 이라고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기업 공개를 어떻게 가격을 매겠냐 하면은 앱세븐 2달러서 쉐어 주당 72달러에 기업 공개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했다는 말 mark in arrival of geek economy to wallstreet 여기 mark in 분사구문인데 그냥 동사로 하셔도 됩니다 자 원래 분사구문이란 것은 하나의 절을 하나의 구로 바꾼 것이죠 짤막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자 mark은 원래 표시하다죠 흔적을 내다 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흔적을 내였다 즉 이런 것을 의미 했다는 말입니다 arrival of geek economy to wallstreet 이제 드디어 wallstreet wallstreet 금융가의 즉 주식시장에 geek 경제가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말입니다 lift fetched a 24.3 billion dollars value in an initial public offering lift는 fetch는 원래 가서 가져오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뭐에 팔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전체를 보시죠 24.3 billion dollars 243억 달러입니다 243억 달러의 가치를 가져왔다는 말은 이 lift라는 회사가 이는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에서 이니셜 하면 최초이죠 최초의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기업 공개에서 자 결국은 뭡니까 이 lift라는 회사가 이만큼의 팔렸다는 말이죠 이만큼의 가격으로 이 형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져오다는 말과 이 팔리다는 말 결국은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려면 이 lift라는 회사가 이만큼의 팔렸다 비슷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파는게 아니고 그 주식이 팔렸다는 것이죠 이만큼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 을 했다는 말 243억 달러죠 예 엄청난 돈인데 지금 우버 가요 우버도 곧 인제 상장을 할 겁니다 하면은 우버는 뭐 이거 하고 다릅니다 한 12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이 기업 공개 그 가격을 1200이면 이제 243억 이죠 훨씬 우버가 훨씬 크죠 예 아직 상장이 안된 기업인데 자 우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신생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신흥 기업들이 에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자 이 리프트라는 회사는 이 최초의 그런 이런 물결 중 최초 회사 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 실리콘밸리에 그야말로 잘나가는 회사 신생 기업 물결 어떤 신생 기업 월스트리트로 가는 자 주식을 상장하는 대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스타 기업 실리콘밸리 스타 기업의 물결 이 물결에 첫번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우버 핀트리스트 슬랙 아 익스펙트 팔로우 우버 핀트리 슬랙 이런 회사들이 뒤를 이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리프트라는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두 사람인데 여기 그 사시가 마토가 어 업 리프트 어더즈죠 다른 사람 업 리프트는 이건 뭐 고향시키다 어 악양시키다 뭐 북돋우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에 높여 주자 이런 말이죠 결국은 이 회사의 에 사시인데 자 이래서 뭐 결국은 이 회사의 인국도 리프트는 l yft l ift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다음 기사 president trump's muller report exceeding 700 pages muller 보고서는 30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Bar's Summary was only four. 법무장관 Bar의 그 몰러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불과 4페이지였습니다. 4페이지밖에 안됐습니다. 법무장관입니다. William P. Bar. The page count suggests the special counsel Robert S. Muller III detailed his conclusions beyond the Justice Department requirements. 그의 결론을 The Justice Department requirement는 법무부의 요건입니다. 특별검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런 이런 요건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요건이 3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되는데 300페이지까지 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검사가 이 특별검사가 이렇게 그의 결론을 이렇게 이 법무부의 요건을 훨씬 넘어서 beyond 훨씬 넘어서까지 상세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And it raised questions about what the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 might have left out of his summary. 자 이것은 raised question은 의문을 제기한다. About 뭐뭐에 관한. About what the Attorney General 법무장관 William P. Bar가 might have left out. Leave out은 생략하다 빼먹답니다. 그 요약서에서 과연 이 300페이지 중에서 뭘 빼먹었을까. 예 뭘 빼먹었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 300페이지 전체를 다 요약을 했을까.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 다음 기사. Washington Supreme Court refuses to block ban on bump stocks. 대법원은 refuse 거부했다. 자 이것은요. block하면 이제 검지하단. 이건 이제 우리말로 멋있게 번역하면은 검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답니다. 어디에 대한 검지 가처분 신청? ban on bump stocks. 이 bump stock은 총에 이런 개머리판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자동 소총용 개머리판입니다. 이게 이제 왜 있냐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총은 한번 쏘면 뒤로 밀려서 또 쏘려면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걸 설치해 놓으면은 이게 저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중앙선은 떨어지겠지만은 거의 자동 소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이걸 달면은 그냥 일반 반자동 소총도 이걸 달면 자동 소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여러 번의 어떤 이번 뉴질랜드 총기 사건도 58명 죽었는데 거기도 자동 소총 이렇게 개머리판을 이용해서 자동 소총화 해버렸고 또 전에 라스 페가스에서 수백 명이 죽은 그런 사건에서도 역시 그 범인이 이렇게 총을 개조를 해서 자동 소총화해서 엄청난 총을 10초에 90발을 샀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총을 사서 수백 명을 죽인 그런 사건 등 자꾸 이런 범죄가 있으니까 이런 자동 소총형 개머리판 변형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판매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금지를 했는데 원래 공화당은 이제 그 총기 사용에 대해서 좀 관대합니다. 민주당은 좀 엄격하고 그런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걸 금지를 했습니다. 이런 개머리판을 사용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금지했는데 그 금지 이 개머리판입니다. 범퍼는 부딪히다는 말인데 부딪히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완충해주는 그런 개머리판입니다. 스탁 하면 여기에 대한 금지, 이 금지에 대한 금지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를 못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효력이 화요일에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 효력 발휘를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에서 그 금지 가치문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아드멘스트레이션 유니시티 베링 범인 범프 스탁스 which enable semi-automatic rifles to fire like automatic weapons when in effect on Tuesday 트럼프 행정부의 이니시티브는 제한 발의입니다. 제한, 벤닝, 금지하는, 범스탁 하면 자동소총형 개머리판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제한, 발의, 이니시티브가, which enable, 그런데 이것은 범스탁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걸 달면은 세마이 오르메릭 라이플, 반자동소총도 무엇처럼 총을 쏘게 해 주냐면, like automatic weapon, 자동소총처럼, 자동무기처럼 이렇게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자동소총형 개머리판, 이것의 금지, 이것을 금지하는 이니시티브, 이것이 went into effect on Tuesday, 화요일에 went into effect on Tuesday, 이것은 발효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 날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함부로 못 팝니다. 이제 The court's action means that regulation will remain in force while challenges to it move forward in the courts. 이 대법원의 이런 행동은, 이런 행동은, means 의미한다, 대디하를, the regulation, 이런 규정이, 즉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새로운 규정이 will remain in force는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답니다. Remain은 계속해서, while, 뭐 하는 동안에, challenges to it, 이런 금지에 대한 챌린지, 아까 있던 금지 가처분 신청 등등, 이 규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 자, 이 도전, 이것이 move forward는 계속해서 나아가다. 법원에서 이제 계속 소송이 이어지겠죠. 이런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이렇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이 새로운 규정은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합니다. 효력이 이미 들어갔고,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발휘를 합니다. 대부분도 일단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를 한 것이지, 이 계몰이판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등등, 이런 것을 가리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계속 이것을 가리게 됩니다. 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